안녕하세요. 시끄럼 축구는 케빈입니다. 집중력 때문에 안받게라. 넵. 이거 올갱이 까고. 사실 올갱이 까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자랑 남자랑 편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여자는 빨리해서 이만큼 남았고 저희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만큼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짜는 거를 찾아보면 시력이 아마 좋아질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조용히 하세요. 시식해보세요. 너네 거랑 시식해. 저희 거래요? 야, 수업도 잘 짓는데 혼자. 여러분이 시식해봅시다. 귀연동 집에 있다. 트럭에 있는데? 저희 시식해봅시다. 이미 싫었지. 캐리어에 나왔어요. 제 캐리어에? 그래가지고. 먹어봐. 싫었지. 떡볶이 혼동 갔다 왔어. 여러 개를 먹어야지. 저 옷들은요? 저 흰옷은 흰옷하고 노란옷은 네꺼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갈 때 해야지. 그리고 네 영양제 같은 건 네가 알았어요. 안 짜. 없으면 짜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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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b ichi mundo. 한번 먹어봐. 안녕하세요. 저는 올갱이 현장에 오 같아요. 지금 올갱이 대학사라는 거야. 들어올 울갱이 대학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 개 먹고 한 개 파고 한 개 먹고 울갱이 대학살 그러다 언제 편할까요? 짜란 시체들 처참한 시체들 한 개 먹고 왔길래 팠으니까 처참한 시체 사시야 사형수집 죽어간다 이쑤식이 이미 죽었는데 불고믄의 방송 죽고 먹으려고 합니다 형 먹어봐요 어 나 오래 살래 계속 먹고 멈춰 왜? 싫어 맛있어 아 근데 너무 작다 응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근데 짠 거 밖에 안 뜬지? 아니 큰 거 있었어 응 맛있다 이거 이제 올딩이 꾹에다 놨는데요 야 근데 큰 게 별로 없어 아우국 아우국 아우.. 아우국 아우국 아우국이 뭐예요? 굵은 거만 하자 굵은 게요 없어요 굵은 게 없어요 야 이렇게 이렇게 해다 보면 굵은 거 나와 이렇게 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다 보면 굵은 거 없어 다 작은 거 뿐이에요 연안하게 작은 게 없어요 아 재척국 맛있는 거다 재척국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재척국 맛있지 아 재척도 한번 다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뭐하냐 재척국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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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딱을수록 점점 더 수고 왔어요 얼마나 잘 알겠어 도움이가 신이 잡고 반죽을 했겠냐 EBS에서 그래갖고 기사 단계 떴어 네 굴리비 하세요? 어 그래서 한인회에서 지 한인회에서 의학원 하는 의학원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라 네 뭐 가르치봐냐 얼마나 잘 가르치겠냐 이렇게 수업을 낳았단 말이야 하나 깐 거야 깐 거야? 그래 하나 여기 있네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끝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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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써 저기서 오락해서 스승인지 가르쳤더라 야 남은건 이거 먹으래 이거 돼 먹어도 된다고 어 그럼 껌치채로 먹는 게 어때 안 돼 흡입하자 흡입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이건데 이건데 아 이거 우리 먹을 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수업 다 먹으라고 아니야 한 이 정도만 해 주자 아니 아 다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뭐 그래 이거 우리 먹어야 돼 뭐지 이거 먹으래 못 먹겠어 아 이제 여기 치읍시다 우리 아니 아니 좀 비켜 으아 으아 안 아니 무겁다고 봐바 봐바 우유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으으으으으으으응 지금 뭐야 뭐야 시우씨 네 그쪽 껍질이 완전 신기해요 만져보세요 아니 이건 이건 다 어 이건 다른 종류다 아이씨 해봐요